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제 18회 순창 장류축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서서 정말 많은 가수분들이 공연을 함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즐거운 시간에 함께하고 계신가요? 목소리가 조금 작으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즐거운 시간에 함께하고 계셨나요? 감사합니다 제 시간 또한 짧게나마 여러분들이랑 즐거운 시간 함께하고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즐겨주실 건가요?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한 곡 더 띄워드리려고 하는데요 순창 엄지척 이런 곡 띄워드릴 텐데 이 노래는 여러분들 이 부분만 맞춰주시면 됩니다 엄지 엄지척 가볼게요 엄지 엄지척 네 엄지 엄지척 네 감사합니다 엄지척이라는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우리 객석이 화내서 너무 잘 보여요 근데 우리 객석에서 사진 찍으시는 분들 사진 계속 잘 안 나오시는지 계속 이렇게 사진 이렇게 계속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그냥 가만히 서 있을 테니까 찍으세요 제가 노래할 때 좀 왔다 갔다 움직이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사진 찍기 힘드실 거예요 이 쪽부터 끝에부터 가만히 감사합니다 예쁘게 찍어주십시오 어떻게 보세요 하트요 하트요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제18회 순창 장류축제를 여러분들도 올 한해를 마무리하시면서 또 추억을 되새겨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디리기시분들 잘 안 보이시잖아요 그쵸? 감사합니다 요쪽 웃으라고요? 웃으라고요? 그래도 오늘 여러분들 이곳에 또 함께 해주신 만큼 또 귀한 시간 내리신 만큼 오늘 이 새벽 장려 축제 공연들이 여러분들께 소중한 추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웃으라고요? 웃으라고요?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 곡 띄워드리고 이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곳에 만 분이 넘게 계시는데 안 돼요 한 다섯 분 정도 안 돼요 한 20분 정도 안 돼요 오십분 안 돼요를 이거보다 조금 더 크게 요 마지막 곡 끝나고 앵콜로 외쳐주시면 제가 기꺼이 못 느끼는 척 앵콜 띄워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괜찮으실까요? 감사합니다 요쪽 저기 저기 감사합니다 제가 마지막 곡으로 준비한 곡은 신나는 곡 괜찮으시죠 여러분? 따르르 이라는 곡 띄워드릴 텐데 감사합니다 이 곡은 여러분들 같이 호흡을 조금 맞춰주시면 좀 더 신나게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랑 같이 연습 한번 해보고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 네가 먼저 만나자 놓고 내 뜻을 하지 마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뭐 괜찮아요? 아 예 히트시면 돼요 가볼게요 네가 먼저 만나자 놓고 내 뜻을 하지 마 네가 네가 나쁜 남자 내 뜻을 하지 마 너무 좋고요 하나 더 굉장히 좋습니다 자 오빠분들은 내가 네 오빠야 라고 말씀해주시고 우리 여성분들은 내가 네 누나야 또는 언니야라고 크게 외쳐주시면 됩니다 가볼게요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준비한 곡이지만 여러분께서 앵코를 외쳐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 인사 안 드리고 마지막 곡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르르 이라는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뭐라고 하셨어요? 앵코를 이 정도로 큰 사랑 나올지 꿈에도 상상도 못했는데 이렇게 앵코를 외쳐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면서 사실 우리 18회 순천 장려 축제가 더욱 더 널리 알려지기 위해서 사진 찍으셨던 분들 제가 요 앞에 뒤에 있을 때 좀 찍어주세요 아 홍진영이가 그래야 순천 장려 축제에 왔었구나 라고 그리고 또 다른 또 타 지역에 계신 분들도 많이 많이 알리셨으면 좋겠어서 앵콜까지 받았는데 박수가 약하네요 조금 약간 그죠 여러분? 감사합니다 제가 또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존경하고 너무나 좋아하는 선배님께서 또 뒤에 무대가 또 남아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정말 즐겁고 흥겨운 시간 소중한 추억 많이 많이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기 뒤에까지 또 옆에까지 정말 많은 분들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소중한 시간 내어주셔서 이곳까지 함께 하셨는데 지금 또 밤에 또 많이 쌀쌀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내가 시간 투자했는데도 여기 함께 하고 있는 건 시간 아깝지 않다라는 생각 드실까요?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마지막 앵콜곡 띄워드리고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이 안보여요? 아 얼굴이 안보여요? 이제 잘 보이시죠?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정말 신나는 곡으로 띄워드리고 갈게요 제가 예전에 브레임한곡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불렀던 곡인데요 디오씨와 추물이라는 곡 띄워드리고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즐겁고 행복한 시간 함께 하시길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홍진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